어제까지 2박 3일의 겨울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참석하신 지체들 또 아쉽게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까지 모두 주님의 은혜 안에 충만한 오늘 주의를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겨울 수련회에 오셨던 분들은 다 들으셔서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잠깐 우리가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함께 들었던 말씀의 그 은혜를 잠깐만 함께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영성에 대해서 함께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무엇이었죠? 바로 공감의 영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흔들림의 영성이었습니다 공감의 영성은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그들의 영혼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함을 그들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위해서 결단했고 이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기도 제목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첫째 날 집회에서의 마지막 기도 제목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잘 기도해보지 않았던 그리고 정말 기도하기 싫었던 그런 지체를 위해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런 문제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보자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보자라고 함께 우리가 도전하면서 나아갔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살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가 기도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내가 기도해 주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모든 것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며 그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자들이라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은 사람 기도하고 싶은 제목들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저 사람 잘 되는 꼴은 정말 보기 싫다 저 사람 날 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공격하던 너무나도 미운 사람인데 정말 기도하기 싫다 하는 그런 사람까지도 그런 사람 마저도 우리가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직면하기 싫은 문제들 내가 정말 맞닥뜨리기 힘든 것들 내가 가기 싫은 학교 또는 내가 불편한 공동체 내가 마음을 어렵게 하는 어떤 회사라든지 어떤 상사의 관계 이런 모든 상황과 관계마저도 그것을 놓고 우리가 더 축복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더 금유를 여기고 화해하고자 하는 공감의 영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참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흔들림의 영성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마 지금도 우리는 날마다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 스스로를 바라볼 때 안 좋게만 많이 여기는 것 같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나약해 보이고 무엇인가 부족해 보이고 실력이 없어 보이며 아직도 준비가 한참 안 돼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흔들린다는 것은 이 바쁘고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나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지양해야 될 모습으로 여겨지니까요 흔들리고만 있다면 남들보다 앞설 수 없고 흔들리고만 있다면 내가 필요한 스펙들과 어떤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켜 나가기에 시간이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는 것을 매일 멈추고자 하고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그러나 이번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보여주었던 그 흔들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자 그 모습을 너희가 닮길 바란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우리의 관점에 따라서 어떻게 보여지느냐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흔들리는 것을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것 자체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의 영적인 성숙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져 가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맺게 될 열매와 피어낼 꽃들을 바라보자 그것이 둘째 날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것을 더 이상 미워하고 싫어하고 불안해하고 할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이 시간조차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자 소망을 갖자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멈추지도 말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흔들림 흔들린다는 것이 그것 자체가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왜 흔들리고 있는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만 놓지 말자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 정도면 두 가지 영성에 대해서 좀 잘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맞나요? 우리 가운데 그 공감의 영성과 흔들림의 영성을 늘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실 놀랍게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제목과 이 말씀의 주제는 제가 수련회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주 주일에 원래 이전부터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자 했는데요 놀랍게도 이번 겨울 수련회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흔들려도 계속 나아가자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저는 저부터가 너무 운해가 되었습니다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흐름을 하나로 맞춰주시는구나 어떻게 또 이런 주제가 있을 줄 알고 이렇게 맞춰주셨지? 하는 놀라움, 감사함과 놀라움이 저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닻을 내리고 돛을 펼치다입니다 사랑하는 엑스브리즈 여러분 혹시 이 제목 가운데 모순이 한 가지 있는데요 혹시 발견하신 분 계실까요? 닻을 내리고 돛을 펼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도저도 아니게 됩니다 이것은 이 제목에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닻을 내리자 그리고 두 번째로 돛을 펼치자 이 차원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닻을 내리면서 돛을 펼치자 그 차원이 아님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닻을 내린다는 것은 정박하기 위함이고 돛을 펼친다는 것은 출항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두 개는 동시에 있으면 상반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동시에 하자가 아니라 우리가 두 가지의 차원을 기억하자는 차원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물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마치 미용실에서 머리를 감겨주듯이 저는 누워서 하늘을 본 채로 엄마가 저의 머리를 감겨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머리를 숙여서 이렇게 머리를 감게 되면 보통 어떻게 되죠? 물이 얼굴 쪽으로 흘러서 보통 내려오게 되는데 보통 물을 무서워하지 않는 분들은 물이 이렇게 위에서 내리면서 몸을 씻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저는 물이 얼굴에서 이렇게 흐르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씻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늘 얼굴에 물이 닿지 않도록 하늘을 보고 미용실에서 보통 누워있으면 감겨주시잖아요 그렇게 머리를 감곤 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 일입니다 지금은 안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도 제가 세상에 엄마한테 가서 머리 감겨달라고 하고 아내가 있어야지만 머리를 감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걱정이 되셨던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를 강제로 수영에 수영반에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이제 수영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너무 무서워서 이제 수영장 가는 길에 몰래 빠져나와서 딴 길로 새서 숨어있다가 집에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너무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고 수영장에 들어가는 것이 수술실 들어가는 것보다 더 무서웠었습니다 어쩔 때는 그때는 제가 그렇게 옛날 사람은 아닌데 이제 너무 무서운 나머지 공중전화로 이제 엄마한테 나 진짜 들어가면 안 들어가면 안 되냐 호소했던 적도 있습니다 수영 강습을 좀 배워보신 분들 어릴 때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강사님들이 좀 터프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저를 막 물에 대한 공포심을 없애주신답시고 그냥 집어던지셨어요 그래서 거의 뭐 어프어프 하면서 거의 조각할 때쯤 다시 건져주시고 하는 되게 강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강사님이셨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그렇게 한두 번 물에 강제로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어떻게든 발을 젖게 되고 팔을 이제 젖게 되면서 수영을 조금씩 배워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유형을 배우고 배영을 배우고 평형을 배우고 그런 과정들 원래 이제 접영까지 배우고는 이제 보통 다이빙까지 이렇게 보통 많이 순서들이 이제 있죠 그래서 그렇게 배워나가면서 나중에는 이제 수영을 그래도 곧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수영을 잘하는 것은 아니니까 나중에 어디 같이 갔을 때 저를 빠뜨려 주시면 안 돼요 저는 지금도 물은 아직 무섭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에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는 물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닻을 내리고 돛을 펼치다 좀 배를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닻을 내린다는 차원입니다 우리가 호수가 아니고 바다에 가게 되면 파도가 있고 물이 넘실거리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배는 아무리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조금씩 위아래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흔들림이 두렵지 않습니다 배가 조금 위아래로 흔들린다고 해서 물론 멀미가 조금 나고 불편할 뿐이지 이 배가 이제 가라앉겠구나 이것은 심히 위태롭고 큰일 날 상황이구나 하면서 배에서 뛰어내리려고 하거나 빨리 육지로 보내달라고 막 두려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배가 결국에는 조금 흔들리고 파도가 넘실거리긴 하지만 결코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배를 정박시키기 위해서 닻을 내렸을 때 이제 이 배는 더 이상 어디론가 가지 않고 한 곳에 머물러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닻을 내렸을 때 이 닻이 역할을 가장 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강조해 준 것처럼 닻이 제 역할을 제대로 기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첫 번째로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흔들림의 영성과 같은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배가 파도 위에서 바다 위에서 넘실거리듯이 위아래로 요동치듯이 흔들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흔들리더라도 끊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끊어지지 않는다를 다른 말로 바꿔보았을 때 어떤 말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아무런 흔들림도 없이 딱딱하게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을 보통 우리는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할까요? 아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끊을 수 없다 끊어지지 않는다의 가장 핵심은 사실 저는 멀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민도 없이 그저 안전하게 가만히 있을 수 있다가 핵심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과 우리가 더 이상 멀어지지 않는다는 것의 핵심이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닫힐 튼튼히 내리고 그 닫지 못해 닿아서 완전히 배가 멈추게 되었을 때 우리를 안심시키는 것은 배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때가 아니라 이 배가 닫혀서 그 거리가 더 이상 멀어지지 않아서 이제 이곳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액체 브릿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과 하나님이 멀어지지 않도록 그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해질 수는 있습니다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멀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믿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흔들리고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공격받을 때가 있고 비난받을 때가 있겠죠 하나님에 대한 내 사랑이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흔들릴 때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단 한 가지 제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사랑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절대로 멀어지지 않는다는 우리를 멀리 두게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마음이 가끔 약해질 수 있습니다 급한 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보다 앞에 두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거 한 가지만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는 말자 흔들릴지언정 멀어지지는 말자 흔들릴지언정 끊어지지는 말자 약해질지언정 놓치는 말자 사랑하는 엑셔브리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하나는 조금 흔들리긴 하지만 절대 끊어지지 않는 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아주 튼튼해서 전혀 요동치 않는 튼튼한 손잡이이지만 내가 그것을 직접 붙잡고 매달려야 한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럼 낭떠러지에 갔습니다 낭떠러지에서 이제 여러분이 버텨내야 합니다 살아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조금 흔들리긴 하고 줄이 좀 얇기는 해도 절대 끊어지지 않는 줄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튼튼하고 정말 손이 편하게 생겼지만 이것을 내가 붙잡지 않으면 내 손의 힘이 다 빠지면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손잡이를 잡고 계시겠습니까? 사실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신앙이 정말 중요한 점은 하나님과의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점은 흔들리지 않고 내가 이것을 꽉 잡고 있고 강한 확신을 갖고 있을 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끊어지지 않고 이것과 끊어지지 않고 이것과 멀어지지 않으며 이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건세자들이나 어떠한 상황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파도가 높게 쳤다가 다시 내려오듯이 흔들릴 수도 있고 모든 상황에 많은 변화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절대로 끊어지지는 말자 계속해서 연결되어만 있자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엑즈브릿지를 이제 졸업하는 지체 여러분 그리고 신앙 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엑즈브릿지 지체 여러분 끊어지지 않는 것에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조금 성경을 읽고 싶은 날이 아니야 오늘은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오늘은 내가 별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내가 10초라도 기도하자 내가 단 한 절이라도 오늘 말씀 읽고 자자 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놓치지 않는 신앙 끊어지지 않는 신앙에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확실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어지지 않아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닻을 내리는 차원입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 차원은 돛을 펼치는 것입니다 이 돛을 펼친다는 것은 어떠한 다른 동력이나 다른 것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흐르는 바람에 따라서 그 바람의 힘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우리를 향해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한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것은 이 바람을 믿고 바람에 맡겨서 우리의 돛을 마음껏 펼치는 것과 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곳으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 그 확신을 갖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돛을 활짝 펼치실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가장 불안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망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것이 시간 낭비가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들이 늘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돛을 펼치지 못하죠 이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인도해 주신 대로 내가 흘러갔다가 나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나 망하면 어떡하지? 나 실패하고 나 떨어지고 나 이번에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 때문에 우리는 늘 걱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채로 그분께서 불어주시는 성령의 바람에 의지하지 못한 채로 살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바람만큼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도 아니오 다른 사람들의 도움도 아니오 세상의 지혜나 어떤 재물이나 능력도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성령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 삶을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올바른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 얘기를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저의 곁에서 데려가시게 되면서 어머니와 제가 혼자서 살아가게 되면서 그 가운데 저는 신앙에 대해서 많은 불만과 불신을 갖게 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신다면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가정 가운데 불행을 주실 리가 없을 텐데 하나님은 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시지? 왜 이런 외로움을 나에게 주실까? 하는 걱정 때문에 그런 아픔 때문에 한동안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저의 불신이 가장 강하게 향했던 것은 목회를 하고 계신 어머니 목회를 하고 계신 어머니가 믿고 계신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라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축복해 주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하고 다녔습니다 아 나는 세상에 다른 직업은 다 가져도 절대로 목사는 되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목회자는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늘 말하고 다녔고 정말 목회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하나 목회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너무나도 안성맞춤으로 저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저를 만들어 가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교회 다니면서 중고등학교에서 임원단을 섬기고 교회를 다니는 시간들이 너무나도 행복하게 해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에서 사는 것이 교회에서 지내는 것이 너무나도 저에게는 자연스럽고 행복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가면서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제가 전공을 한 것이 신학을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을 또 보게 되었고 제가 대학부를 가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경험하고 만났던 하나님이 결국엔 제가 지금 대학부 여러분 지체들을 섬기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의 삶을 한 번도 멋대로 흘러가게끔 두신 적이 없었구나 이 바람이 지금 내가 흘러가고 있을 때는 정처 없이 이상한 곳으로 내가 불어간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 모든 과정조차도 그 모든 경로조차도 꼭 그리로 가야만 했고 그것을 거참아 했던 것이구나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은 참 저의 상황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재의 아픔과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한 모두를 알 수 있게 되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보다 더 부모님의 사랑을 겪지 못한 양쪽 부모가 다 안 계신 지체도 있잖아요 반대로 양쪽 부모가 다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럼 가장 중간 지대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봤을 때 양쪽의 소중함과 어려움을 다 경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진로 걱정 고민을 또 많이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학교를 5년 반을 다녔어요 많은 진로의 고민과 걱정을 통해서 그런 시간들이 그때는 힘들고 정처없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지체들 눈빛만 봐도 지체들의 말을 좀만 들어봐도 아 이 사람이 지금 어떠한 진로의 고민을 갖고 있구나 인생의 과정 가운데 어떠한 힘든 부분이 있구나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인생의 배를 바람을 불어서 인도해 주시는 데에는 단 한치도 의미 없이 흘러가게 두는 곳이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는 바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그 끊어지지 않는다 두 번째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순간도 의미 없이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은 어떠한 흔들림이나 어떠한 어려움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단 한순간도 의미 없이 두지 않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맘에 쏙 드는 대로 모든 1분 1초가 흘러가게끔 두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아침 눈 떠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모든 그 하루의 시간을 단 1분 1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마음이 그 뜻이 의미 없이 흘러가게끔 두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나는 정처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 뜻 안에 있는 1분 1초임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닷을 내리기 위해서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듯이 돛을 펼치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찢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돛이 찢어져 버려서 바람을 온전히 그 안에 담을 수 없으면 온전한 바람의 힘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찢어진다는 것은 마음의 균열 즉 의심하고 걱정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1분 1초의 순간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의미 없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갖고 나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순간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끊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원하지 않는 곳으로 흘러가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 의심만은 품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떠한 주님과 멀어짐이나 어떠한 주님에 대한 불심도 싹트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의 닻을 내리고 우리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도체를 펼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떠한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겨울 수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감의 영성과 흔들림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달라진 삶을 살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이러한 결단들이 작심 3일로 또는 작심 3시간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지속적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향해서 그 끊어지지 않는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닻을 내리고 믿음으로 돛을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